헬로우 안녕하세요 니하 어 저기 디스 이즈 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 파일 그리고 Shift 눌러가지고 맥주에 대해 얘기하네요 음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라이드 캠프 니가 좋아하던 마유가 선물을 준비했겠지 저 구나가 있긴 한데 저 구나가 있긴 한데 저 구나가 있긴 한데 저 구나가 있긴 한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예 어쩌다 너와 나 왜 이렇게 끝난 건지 너를 기억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미쳐진다면 레이저에서 되게 빨략하고 불안하게 좋아하는 맛이 있네 아 그래? 얘는 네네네 네네네 그 날엔 나는 내게 너무나 서럽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달아난다는 말 또는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사이즈가 크고 아주 큰 사이즈 이제 끝난 거네 멋지다 beautiful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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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L Rare 멋지다 그래 gusta 보형 ㅋㅋㅋㅋ 잡아 입양 비기 Guatemala 모두가 너무 빨리네 이거 노래 맞겠지 음 잘하네 음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